오랑우탄은 붉은 빛깔을 띈 갈색 털의 소유자로 유인원 중 가장 팔이 깁니다. 자 이제 구분이 좀 되시나요?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여기 다리 있네? 여기서 잠깐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막연히 인간과 친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침팬지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침팬지는 인간을 제외한 돈 중 가장 사납고 난폭한 투사라고 하는데요 성인 남녀를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어린아이들은 잡아먹기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꼭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거나 소리 지르지 말 것 15세 이하의 어린이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진짜? 왜? 왜? 위험하구나 위험한 건 실패이 치고 공격적인가 없다 형 형 형 형 여기 철창들이 다 쳐져있잖아 혹시 아이들만 혼자 있을 때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확실히 울타리 같은 거지 한국 인도인도 프라이미도 프라이라는 놈이 축하히는 축하이커 잘 꿇는 축하해 잘 꿇는 축하해 살려 불타워 jem 진짜리 공격적인가 남발 한국 인도 한국 인도 한국 인도 한국 인도 한국 인도 가장 우거진 것 같아. 특히 나무가. 비 오는 분이지? 너무 떨어진다. 비 온다. 와 이거 봐. 이거 봐. SBS 본사에서 날씨 조절한다니까. 이거 봐. 번기인데 물도 바삭바삭 말라가는데 비가 오잖아. 왜 앞에 오는 비야. 뭐 좀 씌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안 갖고 왔어요. 안 갖고 왔다고요? 솔직히 비가 올 줄은 상상도 못했죠. 번기라고 해서. 그렇죠. 와 이거 봐. 다들 당황하셨네. 제작진들이 비가 올 리가 없는데 거기에. 여기는 우기 때는 비가 엄청 와? 그렇죠. 많이 오겠죠. 우리나라 장마처럼 번기 우기 아예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. 이게 번기에 이게 무슨 이게 그림입니까? 번기에. 야 비가 너무 많이 있는다. 진짜 비를 좀 피해야 돼. 진짜 비를 좀 피해야 돼. 와. 아우. 비가 얼마나 온다. 아우. 비가 너무 많이 온다. 아우. 비가 너무 많이 온다. 같이 비를 다치네. 때마침. 저희가 이제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짐펜지를 찾으러. 그 순간에 비가 온 거죠. 그때 그 파크의 가이드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올해 들어 첫 비래요. 아우. 홀딱 져졌어요. 홀딱. 근데 물론 번기지만 이렇게 뭐 소나기는 이럴 수 있는데 이건 소나기 좋은 거 아닌가요? 장난 아니에요. 장난 아니에요. 이러면 사실 우리가 숨기는 힘든. 힘들 것 같은데요. 왜냐면 이제 숨어있지. 오 무서운 걸 가야죠. 하필이면 침펜지를 찾으러 가는 길에 사바나의 첫 비를 맞게 된 탐사팀. 급변한 날씨 탓에 침펜지를 볼 수 없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. 제가 오늘 숨어있긴 한데 찾을 수는 없다고. 나무 밑에 숨어있는 걸 해보면 좋겠는데. 바쁘자. 좋아. 어. 홀딱이들 던탈 필요 없어? 다 살릴 건데. 어. 여기가 숨어있지. 백악.